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장난만 위하며 재산까지 모두 준 어머니가 딸인 쓰니님에게 본인을 모시라고 한 것에 대해 오빠 부부와 어머니에게 할 말 다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중학생 아들 하나 있고요. 남편 외버리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아이 학교에 있을 시간 동안 알바를 해왔는데 요즘은 알바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예요. 제가 한 행동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내공을 좀 나눠받고 싶습니다. 신랑은 평범한 직장입니다. 식품회사 영업직인데 기본급 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벌이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랑은 고생이 많죠. 신랑이 말은 안 해도 거래처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며 쉬는 날에는 아이와 잘 놀아주고 친정에도 잘해서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오빠가 엄마를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남 1녀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은 재산이 꽤나 있었는데 저 결혼할 때 혼수정도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받았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집도 새로 지어주시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빠는 그 집 외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도 물려받았습니다. 제 남동생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저는 별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남존녀비 의식이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성실하고 아이 하나 키우며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윗세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저처럼 남자 형제만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딸이 부모님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생소하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려주고 오빠나 남동생은 밤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계란후라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에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오빠와 싸우면 엄마는 인연이 어딜 오빠한테 덤벼! 하며 저만 혼냈었고 동생과 제가 싸우면 인연이 동생한테 하는 짓 좀 봐! 하며 저를 혼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오빠는 자기 처자식만 아는 사람이어서 그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매형인 신랑과 많이 친해서 지금도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오빠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긴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이 공부도 잘하니 늘 장남장남 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빠는 인서울 4년제 중에서도 스카이 바로 아랫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오빠는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동생도 아들이고 막내라 어느 정도 예쁨은 받고 자랐지만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오빠 차지였습니다. 이런 사연글들을 보면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다거나 친정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하소연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글들이 실상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댁에서만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있는 집에 명랑 씩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모든 것을 제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동생도 형수인 저를 많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 친정에 가면 엄마는 장남인 오빠와 장손인 조카 자랑만 합니다. 조카가 영재 교육을 받는다며 무슨 천재인 듯이 말하고 오빠는 무슨 큰 기업 회장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놀러나 다니며 호텔 커피숍에서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글 올리는 새언니가 미워도 제가 뭐라고 하면 남들이 질투나서 제가 그런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엄마는 저에게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고요.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키웠고 새언니를 그렇게 길들였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장남장남 하는 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조카들은 오냐오냐 하며 뭘 해도 예쁘다 하면서 외손주인 우리 아이에게는 예쁘다 소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남편도 서운했는지 저에게 친정엄마가 좀 너무하신다는 식으로 빙빙 돌려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적응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니 무슨 선물 옥션인가에도 넣었던 돈이 꽤 큰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투자 실패로 본 손실이 동생 말로는 몇 억 단위가 아니라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살던 집을 팔고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오빠가 물려받은 아파트도 처분했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는 착하기만 한 신랑이 오빠네를 도와주자고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지금 자기가 오빠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나중에 원망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신랑에게 우리 집은 신랑 내 집처럼 자식들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냐며 나 몰래 오빠네 도와주면 오히려 신랑에게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빠네 부부가 사내만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택 같은 집에서 살면서 럭셔리하게 살던 새언니가 허름한 빌라에서 아이들과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여지껏 사치하던 것들도 올스톱이 되었을 테니 삶의 낙이 사라진 거겠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고행길에 들어갈 것 같으니 혼자 발을 빼겠다는 새언니가 얄밉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그리 많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에 말도 없이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네 집이 좁아서 엄마를 모시고 있기가 힘드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동생네는 애가 어려서 엄마를 모시고 살기 힘들다면서요. 오빠와 새언니는 딸도 자식인데 우리 집은 아이도 다 컸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억누름으로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귀 한 번 펴지 못한 제가 대번에 그렇게 나오니 오빠는 놀란 눈치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인연전연하면서 딸이라는 년이 엄마를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야멸치게 엄마 모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들만 알고 딸은 아빠가 들여온 자식처럼 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빠에게 유산도 다 주었고 볼 때마다 장남장남하며 오빠와 새언니를 싸고 돌았으니 오빠에게 끝까지 의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에게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아들 하나보다며 딸은 키워봐야 하나도 필요없다고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에게 몸만 와서 한 것도 없이 놀러나다닌 주제에 헛소리하지 말고 그렇게 누리고 살게 해준 엄마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없는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시어머니 모시고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버리라고 가르치냐고 해버렸어요. 새언니는 그 말에 이를 악물더니 울면서 이런 취급 받으면서는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울고 있는 새언니에게 언니가 언제 내 말을 귀등으로나 들었냐고 했습니다. 내 핑계대는 것은 다 개소리고 이제 오빠가 어려워졌으니 하는 소리인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해도 오빠에게 받을 거 별로 없으니 이혼하는 것이랑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랑 뭐가 언니에게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마음대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혼한다 해도 언니가 충분히 그렇게 배음망덕 할 사람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좋게 좋게 당분간만이라도 엄마를 모시고 있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인데 신랑이 이렇게 나오니 말만 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약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신랑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가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시부모님도 연로하시게 되고 우리가 시댁에서는 장남부부라서 시부모님도 모셔야 한다고 말했고요. 엄마가 장남장남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시부모님도 장남인 신랑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 텐데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마를 모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오빠네와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더군요. 조심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오빠네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오빠와 새언니에게 쓸모가 없어진 거겠죠. 오빠네의 행동은 정말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오빠네가 엄마와 돌아가고 동생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오빠네가 엄마를 떠넘기려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웃으면서 이미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엄마를 모셨다가는 자기는 바로 이혼당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단호하게 자른 거 잘했다고 하며 나중에 오빠네가 정엄마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자기라도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네요. 엄마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작 오빠를 제가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귀에 눌려 자라서 그런지 새언니에게만 쏘아붙인 것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보다는 훨씬 덜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은 차별했어도 친손주, 외손주를 차별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